이 분이 나타나는 어머니들이 막 난리가 나요. 누구겠어요? 가수 소재미님이 나오셔서 빛내리는 고무룡 청춘을 불러자고 두 곡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주세요. 한강의 축제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반갑습니다. 어허허허셜 어떻게 보면 이 소리도 올라설데 그 새 우린 다 우린 다 우린 다 우린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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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시와의 통역 전문가로 흐르는 시에 온 일이다 희진 결계날 어차피 내 가슴 맘을 쉬는 꽃이야 셔츠가 내 셔츠가 어차피 내 가슴 맘을 쉬는 꽃이야 어차피 내 가슴 맘을 쉬는 꽃이야 하얀 가슴 맘을 쉬는 꽃이야 하얀 가슴 맘을 쉬는 꽃이야